자 잘 보셨나요?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디스 이즈 라스트 송 어머니 제발 어머니 제발 알아듣으시죠 아 못들어요? 라스트 송 리액션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쉬운 느낌 자 안 하는 사람 길가다 자빠질 거예요 하나 둘 셋 자빠집니다 다 같이 동시에 자빠질 거예요 이렇게 네 좋아요 정확히 저 9번 출근 앞에서 자빠질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네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곡 보여드리고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건데 저희가 인사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아콜 나온다면 Do you know I'm call? 아 오케이 어머니 Do you know I'm call? 아콜 아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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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멀어질게요 제가 멀어질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저희 어머니에요 모르시죠? 장난입니다 어머니들 나우나 콘서트 가시면 아콜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앵콜 앵콜 하나 둘 시작 좋아요 바로 이어서 또 신나게 마지막 호텔 장식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아 또 허리를 써야 되겠고 아 이 노래가 뭐냐고 왜요 아 이 노래가 뭐냐고 어디죠 다 모르는 거냐고 솔직히 너 누군가 생끝처 만난 너 왜 멀쳐 다 모르는 거냐고 콩띵에 소와네 상상씨 누구 누구야? 나랑 둘 집착하게 서로서로 살살 알아보게라 오빠시나 맨들 너에서 울려보게라 보는 게 여기하게arring 빨리 이쪽으로 takiej 시 optim사진게 대단히 other No Gujar Gujar 너무 사랑 lei 새로운 사랑 너무 설레여서 어지러워 만나 새로운 만나 너 너무 설레여서 미치겠어 꿈 너 mad otom Yeah Yes God рез 남는 nigga... 남은 main 남은 main ulum 그리고 남은 1, 0, 0, 0, 0... sprls baker:" anocheon에 speaker for me 자자자 Нетek 얘네들 han 모든번번이 Ubisoft 제가 다가씨 손이 여기 있으면 앵이고요 여기 있으면 콜이에요 알아드렸죠? 바보예요 이거 자 앵, 둘이에요 자 하나 둘 시작 엘콜! 엘콜! 자 엘콜 나올 줄 몰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엘콜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쉬운 날 엘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저희 팀 소개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떤 소개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습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가씨 팀도 소개 한 번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댄스팀 M.Y.M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M.Y.M 이라고 읽고요 MAKE U를 보고 이렇게 이거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하러 실천하러 항상 거리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공연이 궁금하시고 저희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요 여기에 M.Y.M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네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한번 알아보시면 저희보다 어... 잘생긴 애들 없는데 네 이렇게 괜찮은 애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보다 아 괜찮은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괜찮은 애들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곧 구독자가 신발을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99,200명이에요 99,200명 그러니까 와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네 인스타 팔로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구요 자 이번에는 저 혼자 날뛰었으니까 저희 멤버들 한번 개인 소개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에 형 랩 잘하지? 딜리버리가 엄청나지 않냐? 여러분 요즘 딜리버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튜브 너머니 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자 이렇게 소개를 드리구요 바로 이어서 저희 예준이란 친구 어 저랑 요즘 같이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펜스장에서 여러분 꼭 필수하세요 건강해집니다 스쿼트 꼭 하시구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드리도록 하고 저희 예준이 자기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준이가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저희 남은 멤버들은 모금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에 한해서 100원, 1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리카랑 오늘 사안 립스틱 영수증 비밀 영수증 머리카랑 머리카랑 아 머리카랑 말고 아무거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웃으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준이 소개할게요 Hello guys My name is Kimyejun I'm 19 years old Hi Hi 오 영어 잘하지 You guys are very good at English Oh yeah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캐나다에서 왔고요 이렇게 보이지만 19살입니다 여행 전쟁이 아니에요 나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오케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세스틱으로 아 아니 아 그래 아! 안 돼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안 돼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막 거야 두고 와이 왜 내 맘을 웃으는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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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떤 대체 어떻게 다시 고백한 건지 딱 없어야 되는지 내 속 다 문제 돼 다 씩씩 떼고 씩씩 떼고 씩씩 떼게 돼 나는 징징한데 지질하기 쉽게 놀게 돼 원해 신경 쓰여 자큰 때에 너만 믿어 진실적이 너의 사랑이 돼 나는 계속한다면 참 잘 갈 것 같아 다가가 나 봐봐 사망하고 받아봐 똑같은 서둘을 사서 왜 자꾸 확인할까 그렇다고 당연히 마실 것 같아 난 널 났어 난 널 났어 난 널 났어 네가 뭔데 넌 먼저 났어 왜 나를 자꾸 놀려 놀려 넌 이제 그만 내가 너가 너무 많이 놓고 난 널 사람들 이렇게 널 운이 남긴 게 널 나에게 너무 없는 게 널 던지게 내 맘에 널 놓고 내 맘에 널 놓고 내가 널 놓고 내 맘에 널 놓고 내가 널 놓고 내가 널 놓고 누가 너를 향한 나의 맘을 왜 몰라 나를 모른 척해도 널 위로 내지 못하게 해 행복한 너의 오빠 너의 남자도 될 거야 두고 봐 너의 남자도 될 거야 두고 봐 너의 남자도 지금 달려갈 거야 너의 남자도 될 거야 과연 내가 너를 멈추기 전에 Say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너를 멈추기 전에 너를 멈추기 전에 Say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너의 남자도 될 거야